이제 마지막 소띠죠? 소띠. 소띠들에게서 알려주세요. 축이라고 해서 소띠들이 내년에도 들어오는 산대입니다. 뭐 개축생, 기축생, 아니 신축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축생 같으신 분들은 이제 연세들이 들어서 건강관리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기축생들이 좀 많이 병원을 출입을 좀 잦은 한 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축생들이 내년에 어떤 공공기관 아니면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세무 쪽에 그런 바람이 있고 나라의 움직임의 기운이 살짝살짝 맞아지는 롤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딱지 같은 거라든가 안 내신 거 있다든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디 벌금 딱지 안 낸 거 있는지 한번 세금 쪽으로 좀 관리를 하셔서 폭탄 맞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기축생, 아니 축띠, 소띠들이 내년에 생각이 많은 한 해야. 이것도 되지 않을까? 저것도 되지 않을까? 의문이 많이 들어오는 한 해고 또 너무 빨리 선택을 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 산으로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너무 빨리 내놔서 싸게 팔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내년에는 부동산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 매매라든가 아니면 상가를 산다든가 아니면 내가 월세에서 전세를 옮겨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나마 사유축 중에서 축들이 자기의 생각을 좀 버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좀 생각하고 가면 보기 따르는... 형국이다? 띠벼지. 띠벼 운세를 볼 수는 없고 그런데 경고망독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근히 소띠들이 고집이 쉬다. 아, 그래요? 응. 자기 고집이 세. 그리고 자기 생각이 조금 자기 주중에 좀 모순 때들마다 다 그런데 그런데 조금 자기 생각이 있어. 그래서 그대를 못하면 일명 지랄병들이 좀 나아. 정말로 속에서 그런데 그 말을 꼭 하고 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 그걸 그대로 풀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가끔씩 자기가 자기 화살을 자기가 꽂아. 내년에는 좀 그래. 그런데 서른 다섯 때는 의출생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신분세탁까지는 아닌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다녀서 모아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부동산의 문서의 운이 조금 따라하죠. 그런데 내가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남들이 돈 번다니까 따라가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내년에는 청약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좀 많이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소티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별수가 많이 들어와요. 소티들. 이별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좀 잦은 싸움이라든가 싸움은 그닥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정을 딱딱 하는 분들이야. 결정장애가 있지는 않아요. 은근 결정장애가 있는데 자기의 성격도를 조금 해나가야 되는 가슴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소티들이. 자기 생각을 그걸 드러내질 않아. 그러다 보니 이별수가 좀 내년에는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하실 분들은 뭐 서른다섯이라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문수. 또 만나는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잔가 뭐 이런 거 또 있는 분이랑 헤어져야 되나 이런 거가 분명히 내년 후반기에 들어와.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내년 후반에 여러분 들어오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천생연분도 궁합도 좋지만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고 이해해주고 뭐 감싸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티들이 은근 먹을 복들이 많아. 먹을 복이 많아. 먹는 것도 많고 돈 복도 많아. 근데 잘 지켰으면 좋겠고 돈에 대한 애착도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셔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한 해 그리고 어떤 거에서 이럴까 저럴까 어 이걸 과연 잡을까 이걸 이렇게 해볼까 고민이 많이 될 때 그래도 저희 같은 신당 들어서서 규룡 한번 보시고 삼지풀이 같은 거 하시면 그래도 복사 문제로 조금은 이렇게 많이 애군을 액사를 좀 피할 수 있는 소티들인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띠도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